자 이제 오션플래시라는 하버벨 이 도구를 볼 수 있게 이 많은 종이중에 하나를 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이렇게 돌리고 이 돌고래를 이용해서 잘 봐봐. 공룡이 움직이네요. 막 살아 움직여. 대박이지. 신기하다. 공룡이 막 살아서 움직여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그럼 이것뿐만 아니야. 그림들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내 얼굴이 그렇지. 잘 나왔네요. 이거 한번 해볼래? 네. 잠깐만요. 돌리고, 키고, 하면. 움직인다. 표정이 움직이네요. 진짜 신기하다. 잠깐 네가 원하는 그림을 아무거나 끼고.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그래. 강아지. 강아지를 끼고, 돌린 다음에. 그 다음에 움직이면 강아지들이 움직이면서. 강아지가 뛰네요. 친구가 있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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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지? 진짜 신기하다